타르탈리아 떼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또 여행자분들이 선물로 주셨던 타르탈리아 예이 아 이거 진짜 퀄리티가 무거워 심지어 이건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와우 요거랑 자 두번째 우리 타르탈리아 떼들 그리고 세번째 타르탈리아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더라 다 선물 받은 건데 안녕 난 5인단 집행관 서열 11이 타르탈리아야 나탈매강 예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타르탈리아들이 타르탈리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음 그냥 옆에다 놔두자 안 보이더라도 요쪽에 놔두게요 날 봐줘 그냥 날 봐줘 너희가 그리고 어 너는 여기 안치고 하자 오케이 이러면 되겠다 저는 5인단 집행관 서열 11이 타르탈리아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네 블루클럽 최고의 장난감 판매한 남도영이다 오늘 그대들의 계정에 아직도 타르탈리아가 없는가 뽑아주도록 하지 잘 보라고 여기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상대가 찾아오지 않아 여기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상대가 찾아오지 않아 내 고향에도 눈이 내리고 있으려나 내 고향에도 눈이 내리고 있으려나 이제부턴 회심에 한발 회심에 한발 222 30분 20몰 20-20 BÜNDNIS 90 요 20분 20몰 20 20분 20분 21 20분 감사합니다.